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기에서 가조로스 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비동사 커시델드 pp 고려되어진다 고려되다 고려되는데 dangerous 위험하게 2 진주어죠 뒤에 동사원형 carry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많은 양의 cash 현금 그러나 one person 한 명의 사람은 all his life too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요 그의 삶을 the fact 덕분에 어떻게 됐어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the fact 어떤 사실이냐면 that he was carrying 그가 가지고 다닌 덕대게 커다란 deal 에서 amount 에요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unt 많은 양의 돈 덕분에 구했단 말이에요 그는 캘리포니아의 사람이고 ai 아는 사람이에요 named 가 과거분사 pp 로 쓰였죠 뭐뭐라는 이름이 불리는 sam lujek 이라고 불리는 sam은 일하고 있었는데 은행을 위하여 sam s로 쓸게요 sam은 가지고 다녔다 돈을 from one bank branch from a to b 로 썼네요 to another branch 생략구이죠 another bank 로 써볼게요 자 한 은행에서 a 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져갔어 to deposit 은 투 부정서 부사의 목적으로 deposit 하기 위하여 부사 목적 deposit 은 여기서는 저장 저장하기 위하여 돈을 하루는 머글러 노상 강도가 try 시도했는데 to grab 그래서 쥐다 잡다 라는 뜻이죠 잡다 잡으려고 시도했어 그 돈으로 채워진 briefcase 를 서류가방 자 이 서류가방은 sam was caring sam이 나르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surprised pp 로 쓴 거 주의하시고 누가? 자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인 sam이 놀래 져서 pp 주의 pulled back 했어 하면 당겼어 on the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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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나서 the two 두 명의 남자들은 struggle 원래 고군분투하다 그래서 다퉜다 라고 역합니다 자 그 다음 머글러 이 노상 강도는 finally aimed 마침내 aim the pistol 권총을 aim 아 뭐라고요 aim을 목표하다 하니까 여기서는 겨누었다 겨누었다 피스톨 권총을 자 그래서 aim 했었어 여기 그러면 sam에게 그리고 동사는 여기서는 1번이 겨누었다고 2번이 파이얼이 뭐냐면 발사했어 자 그러나 자 he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어 노상강도죠 노상강도는 could and achieve 조동사와 동사원형 어치부 할 수 없었어 성취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목표는 sam을 죽이기죠 자 under 아래에서인데 original circumstance는 일상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자 sam은 아마도 죽어야 되겠죠 총 맞았으니까 그러나 살아나오겠죠 왜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니까 죽이는 내용 안나오겠죠 자 sam은 would have been 아마도 would have pp 자 비동사 다시 pp 자 would have pp가 아마 뭐 뭐 했을 것이다 그러다 비동사 pp는 되어질 것일 것이다 그래서 badly wounded 되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끔찍하게 부상 되어졌을 것이다 자 자 여기까지 would have pp 자 perhaps 아마도 killed 또 pp로 써야되요 이어서 pp 2번에 would have a pp 그래서 아마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자 그러나 sam은 wasn't hurt at all 그래서 not 부정어 at all 썼죠 전혀 다치지 않았어 자 블렛은 총알 총알은 때렸는데 thick 자 두꺼운 red 뭉치 이렇게 여기에 총알이 휴우 갔는데 못들었단 말이죠 20달러에 bill은 뭐냐면 지폐 자 지폐들은 아 지폐 지폐 자 that 어떤 지폐냐면 semi head strapped 대가거에요 이전에 시재주의 strapped는 묶었던 묶었는데 어디에 그의 stomach은 배 배 자 in 자 20달러가 합쳐져갖고 500달러에요 그럼 20으로 나누면 어 25죠 모두 다 500달러였던 자 그리고 25개 지폐가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뭉치가 자 그리고 스탑도 막았는데 막은 대상은 누구야 이 지폐가 막았어 right there은 바로 거기에 자 너는 아마도 동사원형 말할 것이다 that sam은 was saved 수동이죠 구해졌다고 by 뭐에 의해서 자 돈에 의해서 cash 현금인데 that he was carrying 생략구조죠 그거 나누고 있던 자 그래서 돈 때문에 목숨을 구했고 이 소재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뭉치 현금 뭉치 방어막으로 총알을 막았던 셈 감사합니다.